그 다음에 이제 Sub-WaveLength로 Resolve 하는 것도 보여줬다 라고 하고 있고요. 일단 확실한 거는 뭐 여기 이제 Full-Width에 Half-Max이 엄청 작게 나오는 거는 일단 보여줬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굉장히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음 그럼 그쵸 네 이게 지금 나온 지 어느새 1년이 넘은 그런 1년이 넘은 1년이 넘었네요 그쵸 오늘이 6월 5일이니까 근데 이게 작년 6월 3일에 나왔으니까 1년하고 이틀 지난 나온 지 어느새 1년이 넘은 논문인데 9월 3일이라고 나왔죠. 나온 지 1년이 넘은 논문인데 한번 읽어봤습니다. 후속 연구가 좀 있겠네요. 지금 이거 인용돼 이거를 인용해서 그 뒤따라 나온 논문들이 좀 있을 것 같네요. 하버드의 페데리코 카파소 그룹에서 나온 메타렌즈 논문 이었습니다. 여기까지 할까요? 안녕 안녕